아, 밀크티 냄새. 저 유리방에 있는 건 뭐야? 푸딩이네, 푸딩. 이거. 커피. 밀크티. 뭐가 싶어요? 여기는 푸딩으로 먹을 수가 없나봐. 아, 사이즈 대빵 꺼. 헬스가 어디 나오는데? 아, 저 위에서 왜 이럴려고? 그냥 이거야. 저거. 버블피? 어, 버블피고. 아니면은. 설탕은 아예 없거나, 없어서 뿌릴 거면. 나, 아예 없거나. 나, 아예 불어있다고. 구워달라. 뭐야 저거. 뭐야. 뭇 같은 거 넣어. 난리났어. 어, 저게 많이 들어갔는지 몰랐어. 헉. 저게 뻥 사이 들어가 있어. 아, 김기다 이게. 다 될 거? 다 될 거. 아니 그거야. 밀크. 이거 설탕 아니야? 아, 설탕 아니야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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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급이 있나봐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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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께도 밀크티 같은거 아냐? 이런 데서 오리쌈아 먹어야지 묶어놨어 아, 중상했어. 아, 니께 오리나 맛있는 메뉴 없지겠다. 이거 진짜 뭐야? 힝! 아, 돈이 넘치지 않아. 와, 더 큰일 났다 이거. 뭐야, 이거? 얘네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같아. 땡큐! 시원하고 맛있네요. 시원하고 맛있네요. 밀키티는 설정을 안 넣어주지 마세요. 시원하고 맛있네요.